결과만 남았습니다. 불의 명곡 아티스트 송창식 편 2부. 현재 1승 중인 박창근이 2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할지 아니면 마지막 무대를 꾸민 박정현이 극적으로 최종 우승을 거머쥘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! 박창근이라는 이 친구는 외형적인 계보로도 아니면 송창식 계보나 마찬가지라고. 우승자는 박창근, 박창광 형제입니다. 포크 DNA가 흐르는 박창근이 우승을 차지할지 음악이 가지고 있는 표준이라는 게 있거든요. 표준을 조금씩 읽는구나.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늘 아 그래도 박정현이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. 오우야. R&B 요정 박정현을 증명한 무대로 부르쳐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을지 과연? 우와아아에 dus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